사는 곳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곳을 선택을 할까요? 어디서 살기를 원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여건이 준비된 곳 거기를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할 수 있는 곳 거기를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도시로 몰려들고 도시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또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곳들을 선택하고 선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그렇게 욕망을 만족시키고 그리고 편리함만을 채워주는 것, 그것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거할 곳을 선택한다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니헤미아 11장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 사람들을 선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좀 낯선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하면 우리 같으면 누구라도 가고 싶어 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살게 하고 또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일부 예루살렘 성에 거하기를 스스로 원하는 사람들, 그들도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선택한다는 것은 욕망의 추구나 또 편리함의 추구를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의 생활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살렘, 평안의 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고 남을 배려하고 함께 화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거기가 예루살렘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선택했던 사람들 특별히 제비뽑아서도 아니고 억지로도 아니라 자원해서 예루살렘 성에 거하기로 했던 일부의 사람들 이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고 모범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주소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선택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상의 삶의 욕망과 편리함만을 따라서 선택했다면 예루살렘을 선택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영적 선택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스 12장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보류하는 자들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거하기를 선택하고 예루살렘 성에 거하기를 힘써 살아가는 것 다른 말로 거룩함과 화평함을 추구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70번 이상 의식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휩쓸려 가기가 쉽습니다 세파에 그런 의식적인 선택을 할 때 그 가치 기준이 뭐가 돼야 될까요? 단지 욕망의 추구나 편리함의 추구가 그 기준이 되면 우리는 이방적인, 이방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의 기준은 거룩함과 화평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